앨범도 벌써 일곱 번째 앨범이에요. 지금 데뷔한 지 지금 11일 뒤죠? 3월 19일이 지금 탐생, CX이 탐생 3주년입니다. 이야! 대박 대박. 지금 뭐 물론 지금 블랙드레스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사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좋은 적, 좋았던 적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좀 3주년을 맞는 기분 좀 들어볼게요. 와 벌써 3주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시간이 오고 너무 빨리 가서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게 활동을 했어요. 그래도 뭔가 항상 저희끼리 의지하고 그냥 재밌게 뭐든 하려고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멤버 2명이 추가됐잖아요. 그게 저희는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기쁘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행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또 삼준이 형 맞는 기분 또 얘기해 주실 멤버 있나요? 3살 됐습니다. 3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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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